광주도시공사가 채용시험 대행업체를 고소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신규 직원 21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시험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한 뒤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에 잘못된 합격자 통보로 채용에 오류가 발생해 광주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인적성 검사 결과 적합자 2명을 부적합자로 부적합자 2명은 적합자로 통보해서 최종 합격자 1명이 바뀌고 또 1명은 면접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냈습니다.